승인입니다. 야 좋을 거 같다. 날아갈까? 야 이건 뭐냐? 야 이거 너무 기쁘냐? 야 너 왜 딱 붙어 있어야지. 야 이거 팀플레이 최고구만. 야 이거 팀플레이 최고구만. 야 최고 최고. 야 거전이다 거전. 야 이거 benut냐? 야 준비는 놈야 나를 가깝다. 그냥 똑같은 거에요. 오늘의 음성으로 하면 저 팀이랑 다 똑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냥 다양성을 위해서 이번에 음성으로 한 가지를 배고 갈까요, 선배님? 그냥 하나를 할 거지. 하나를 그냥 모이자 이거죠, 선배님? 그 생각은 없나, 이러지? 네. 네 생각은 없나요. 저 좋습니다. 네 생각은 없네. 아니, 진짜 너무 따뜻해지신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소름돋았어. 네 생각은 없나요. 소중한 불륜 생각이세요.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네, 이거 해요. 아니, 똑같으십니다. 오케이. 근데 형 진짜 와 진짜 완전 따뜻하다. 안 해. 다음 방소는 바로 옆에 보이시죠, 선배님? 바로 저기에요. 바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 이게 뭐지? 에이스 하나 보세요. 현실 같은데, 현실? 이게 뭐야? 왜? 뭐야? 어? 뭐니 저거 있어?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그거? 이거 옛날에. 자, 이번 미션은 전국 노랠장관으로 가는 마지막 방문 아바타 1대1 1대기입니다. 아바타? 아바타 1대1 1대기입니다. 뭐야? 1대1 1대기? 아바타야. 팀별로 한 명씩 나와 1대1 1대기를 하는데 운전기를 통제 아바타처럼 동부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여 상대방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현명이 아웃되면 다음 선수가 충전하게 되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3대1 2대기 승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독과 아바타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저 히딩크 스타일을 원해 무리노 스타일이 감독이 여러가지 감독이 있잖아. 그런데 혹시 무리노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 무리노 감독 축구 스타일이? 체리? 예, 몰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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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군요? 그냥 이렇게 체리 시약 왔다갔다 우리 그쪽에 위치가 좋았다. 누구부터 나갈까? 석신형부터 일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나야 맨날. 왜냐면 이런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 네가 먼저 나가. 석신형 나가자. 저 2-3을 봐보자. 보여요? 2-3? 네. 우리 계단이란 말이야. 그렇게야 10개지. 꼭 뛰고 뛰어! 뛰란 말이야. 아무 사망이 없는데. 아무 사망이 없어도. 아니 그냥 빚을 좀 찾아내야 되니까. 서로 잡고 아바타에서 이름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영상미를 추구해야 돼. 그렇죠. 형 맞는 얘기예요. 자 모두 일어납니다. 모두 일어납니다. 오늘 한 해 풀 수 있는 날이 대신 이름표를 뜯는 방법을 안 해도 돼요. 한 방에 뜯어요 한 방에. 계리 앞으로. 계리 앞으로. 계리 앞으로. 스냅이에요 형 스냅. 이거 다 여러 초자 세기 여러분 다 봐요 형. 내가 뒤에 있고. 다 봐야 돼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다 쳐. 이 방법이 다 있어요. 아 그렇지. 몰래 뜯는다고 해도. 그냥 이걸로 뜯으면 상대가 이거 봐서 상대가 돌면서 피할 수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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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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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 dran choix. 여기 잡기. 여기 잡기. 여기 잡기. 좋다. 수영입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입니다. профdz coord Gray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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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아니요 김경현이 만났어? 만났어 없던 인권이 형 그냥 3층으로 뛰세요 3층으로 3층으로 뛰어요 네